60마력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아세아 케빈 SS기능 농약 분사상태 확인을 위한 상향 및 후방 카메라와 작업 등을 장착하여 안전주행과 편리한 방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앙 계기판과 조작 스위치를 집중식 설계 배치하여 작업이 용이하고 파워 틸트 스티어링을 적용하여 운전석의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이 사륜 전자식 조향 변환 시스템은 최대 조향각과 최소 회전 반경을 자랑하며 사륜 구동 시스템은 경사지, 불곡지, 험지에서 완벽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살포 노즐을 4등분으로 분할해 과수 수영에 따라 작업하기 좋고 농약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계식 인펠라 교반 장치와 고성능 아세아 분무기를 탑재하여 강력한 내구성과 확실한 방제 능력으로 병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캐빈형으로 약액으로부터 작업자의 약해를 막아주며 에어컨, 히터, 오디오, 보조 창문, 방제 전용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방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히터, 오디오, 보조 창문, 방제 전용 디스크 브레이크